스페셜 원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이렇게 새롭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앞으로 또 스페셜한 시간 저희와 함께 잘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바로 오늘 전문가님께 오전장 한 줄평부터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전장 한 줄평은 좀 해석이 중요해진 시장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석이 중요해진 시장이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오전장의 움직임을 보니까 관망세가 짙은 것 같거든요. 어떤 해석이 중요할까요? 네, 뭐 금요일 날 이야기 매크로 변수하고요. 내일 변수하고 좀 짚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데일리 방송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하고 조금 데일리 기준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의 어떤 미국 시장의 하락 다음에 단기 반등세가 나왔고 좀 조종세로 들어가고 있는 측면에서 금요일 날 좀 지수 반등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파트의 반등이 좀 도드라지게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국내 시장과의 연동관계 반도체 부분이 커플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 디커플링으로 좀 같고요. 두 번째는 예상을 좀 뒤엎고 지금 2차전지가 수급세가 좀 들어오면서 전방 산업에 대한 개선보다도 딥한 조정에 따른 매수세 유입이 좀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시장이 과연 국내 시장과의 커플링 관계나 디커플링 관계가 좀 있는가 좀 간단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PC 지표가 좀 나왔는데 역시나 해석에 따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침체에 좀 포커싱이 맞춰졌을 때는 제약바이오 금리인하고 좀 빨라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이 좀 부각됐었고 매크로 변수가 좀 나왔을 때 지표가 좀 좋다는 평들이 나왔을 때는 역시나 반도체 반등이 미국 시장의 기준으로는 좀 도드라지게 있었습니다. 단지 PC 부분이 개인 소비 지출이 좀 줄었다는 데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요. PC 지표가 좀 안정감을 보였다는 게 증시에 긍정적이다. 사실은 좀 어폐가 있죠. 논리가 어디에 지역적으로 데일리 기준으로 포커싱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거시적인 관점에 포커싱을 했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금리와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성장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편제는 지금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를 더불어서 3개 같이 다 해놔야 되고요. 지금은 오늘도 소외주들 딥페이크라든지 원전 정의호 이런 쪽 좀 갑니다. 화장품까지. 소외주 쪽으로는 포커싱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단기반 등세가 나올 때 어찌됐든 간에 하락이 깊었던 주도주 안에서 지금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간과하지 말으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나 확률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9월에 한 번 인상하는 건 기정사실화됐고요. 시장에 기대하는 50pp는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50pp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상 25pp씩 나눠서 우리가 횟수나 폭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조금 더 나눠서 하는 게 결국은 시장이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저는 뭐 이틀 정도 반등세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난주에 기술적으로 양상봉 다음에 은봉 하박 눌림목 이겨내고 21선 정도 지지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번 주에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는 좀 다르게 단기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지금 현재 12시 33분 기준으로 좀 만들어져 있어요. 단지 주봉 기준으로 오늘이 첫날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2차전지에 단기로 뛰어든다든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미국 증시는 오늘 약과권에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지 달러 인덱스가 조금 올랐다는 부분 103불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조금 열어두시고 국내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홍콩 황생주시라든지 그렇게 좋은 국면은 아닙니다. 단지 가격 경쟁력이 좀 부각되면서 국내 증시가 좀 부각된 것 같고요. 업종 차트 모습 좀 보시겠습니다. 결국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지만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스 모습이 현재는 오늘 산뜻하게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주봉 모습인데 지난주에는 매도 하락 낙폭이 좀 제법 있었어요. 2630 정도를 지금은 기준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630이 뚫릴 수도 있고 안 뚫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의사결정 과정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2630이 좀 뚫린다면 피곤해지는 흐름으로 갈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월에 우리 명절도 좀 남아 있고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아직 의견들이 대립구도 양상입니다. 딱 미국의 시장의 경기 침체다 아니면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는 시그널들이 제법 시향 쪽으로는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에 도드라진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것 좀 보시죠. 오늘 굉장히 이게 좀 넌센스인데 현물 시장 유입이 조금 오후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 440억 정도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코스닥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대거 다 약세거든요. 오늘 2차 던지가 좀 단기 반등세가 나오는데 지수하고는 조금 교차 크로스 동상이몽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시가초계 상위 쪽 제약바이오가 좀 놀리면서 코스닥 시장 약세 특히 이제 반도체도 조정을 주고 있다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오늘 체감지수들이 그래도 2차 던지 반등이 있어서 좋은 측면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 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포인트가 주봉 기준이니까요. 966선입니다. 이틀 전에 지금 754선까지 딱 저희가 줄 그어놓은 데죠. 지지저항 이론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늘 시황이 앞선 요소인데 이번 주에 단기 반등세가 어디까지 써질까 이게 지금 좀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좀 이겨낸다면 780선 정도로 예측됩니다. 800선까지 넘어서 안착하는 구도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 이유인직선 지금 2차 던지가 좀 일어나는데도 제약바이오는 반도체가 좀 역시나 자금이 시장이 없다 보니까 버티지 못합니다. 순환매 양상이기 때문에 아직은 금리나가 좀 시작되고 증시 자금이 55조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3조거든요. 상당히 좋지 않죠. 좀 늦어지고 있는 국면이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신영장구는 뭐 괜찮습니다. 17조 8천억인데 예탁금이 좀 늘어나야 되죠. 한 54조 55조까지는 좀 끌어줘야지 다 같이 더불어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여전히 그 스탠스는 변함없습니다. 9월의 조정 장세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좀 다른 측면이라면 반등 시에 이제 현금 확보를 외치신 분들이 많지만 지난주하고 더불어서 조정 시에 저는 주식 비중 확대의 측면에서는 역시나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소외주에 대한 해지 전략보다는 주도주에 대한 2차전지가 됐든 제약바이오가 됐든 언도체가 됐든 각각의 이제 스탠스 접근하는 게 좀 틀리겠죠. 기본적 접근 사항에 따라서 단지 이 주도주의 낙폭가들 종목들을 조정받을 때 주식 비중을 채워가는 게 기대 수익률 부분에서는 앞서질 수 있다. 오늘의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지수가 좋은 2차전지의 반등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오전장 한 줄평에 대해서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김민주 전문가님 어떤 섹터 준비해주셨을까요? 네, 저는 뭐 주도주 3개 준비했습니다. 순서대로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소외주 해지보다 또 주도주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 섹터 2차전지부터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금리 인하가 반등 트리거가 되었고 저가 매수 유입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트리거가 되었고 저가 매수까지 유입되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오늘 시통 상위 종목부터 또 2차전지주들이 강한 힘을 써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이 스페셜원 시간에 저 김민주 전문가하고 구독자분들하고 삼성 SDI를 공식적으로 좀 해가고 있는데요. SDI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거의 다 2차전지는 사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일단 전방 산업이 개선되지는 않았고요. 점유율 부분도 MS가 비교를 했을 때 세 섹터 안에서 반도체가 지금은 실적 부분은 원탑이고요. 단지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 거고 2차전지는 전방 산업 개선이나 기술력 부각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가격 경쟁력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하던 간에 시황적 요소는 별로 좋지 않아요. 단지 기술적인 부분과 투심이 좀 자극받는 너무 많이 조정을 받았구나. 가격 경쟁력이 좀 있지 않느냐. 구조적으로 성장을 해가는 섹터인데 이 정도 선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LG 앤솔이 좀 시사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단기 반등세를 한 40만 원 언저리로 봤는데 오늘 지금 거래를 한 게 조금 실리거든요.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단지 다른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하고 다르게 저는 2차전지의 반등 요소의 첫 번째 트리거가 금리 인하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금리 인하가 있어야지만 재환한 상품 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효과로 인해서 보조금까지 이어지는 국면을 스토리를 말씀드렸고요. 2차전지의 쾌집 현상이 됐던 공배도가 됐던 다 좋습니다. 다 리스펙 해야 되는 요소인데 어찌됐든 금리 인하 국면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2차전지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은 없는 거는 경제 사이클상 자명한 겁니다. 단지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PC에 좀 영향을 받았겠죠. 금요일날. PC가 좀 안정감을 보여주고 물가도 좌팩하고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이렇게 좀 되다 보니까 9월에 금리 인하는 기정 사실이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재환한 상품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 보조금 주겠구나. 이런 적감에서 유입세인 것 같습니다. 단지 연속성의 길이인 것 같고 어느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위치단에서 멈출 거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LG앤솔과 SDI가 조금 시장을 그나마 낙복과 대에서 반등을 써갔어요. SDI가 29만 4천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7만 원이니까 30만 원 잡고 이 한 23% 정도가 올랐죠. 그동안의 어떤 수직 계열 하나 셀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 이런 쪽이 늦었는데 오늘 포스코퓨처엠은 약간 불맛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다른 쪽들은 지금 봤을 때 좀 더 됐는데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까지 한 8%대 반등. 이건 좋아 보입니다. 에코프로 BM 모습인데요. 한 150만 주 정도 거래량 정도 나오면 놀림 목대에 단기 반등 접근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은 단기 반등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견들이 좀 갈릴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세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에코프로 BM 양봉 하나 떴고요. 지난번에 16만 3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6만 원 정도 언제를 좀 말씀드렸는데 14만 원 기다리신 분도 있고 13만 원 기다리신 분들도 있던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실력을 좀 더 키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14만 원 기다리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 240 이동평균선 여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동평균선은 단순 입형을 보느냐 지수 입형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논리목이 항상 이동평균선과 항상 맞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좀 유연성이 필요하고요. 실적이나 전방산업 개선보다는 지금 저가 매수제가 유입되고 있다. 어떤 통화정책의 연동관계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핵심이고 투심이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도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지금 투심이 추세를 계속 쭉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맞물리면서 뒷받침되는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그런데 아직 이게 확인되기는 좀 먼 길이죠. 제가 봤을 땐 3분기도 그렇게 실적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구도 자체가 이 부분은 팩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펀더멘탈이나 지표 매크로에 따른 지금 부진? 이런 게 있었는데 펀더멘탈이 지금 2차전지는 안 좋아요. 전방산업이 안 좋기 때문에 단지 수급에 의한 반등세지 않나 이렇게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펀더멘탈이 좋은데 향후에 안 좋아질 것이다 이거고 2차전지는 지금 펀더멘탈이 현재 안 좋은데 앞으로 더 나빠지지는 않지 않겠냐 그런데 이 이야기는 2분기 때도 있었어요. 뭐가 됐든 간에 트리거가 좀 부재한 상황 속에서 투심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투심 유입이 결국은 수급이거든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요. 단지 너무나 단기 반등세에 관해서 종목 선별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서 높은 지점으로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SDI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SDI는 저희 이제 거의 한 38만원 40만원 오면 저희 단가인데 뭐 43만원을 넘어서 단숨에 지난번 고점인 50만원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기술적으로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으로는 완전히 부족합니다. 지금 이 거래대금 자체를 보게 되면 1, 2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고요.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구두로 불러드릴 텐데 3위가 지금 유한량이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 밑에 포스코, 퓨처엠, LG앤솔,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LG화 그 밑에는 ABL, 바이오, 셀트리온 조금 내려가면 SK바이오팜 3000당 제약 이렇게 갑니다. 결국은 주도주 안에서 순위 변화일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SDI하고 LG앤솔, 에코프로 이렇게 쭉 치고 나가려면 반도체나 제약바이오가 완전히 부러져야 되거든요.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그러기에는 좀 힘들죠. 왜? 금리나 국면에서 수혜를 받는 게 2차전지만의 전유물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제약바이오가 오늘 오일성 키맞추기하고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템포 조절, 속도 조절, 접근 포인트 이 세 가지는 꼭 명확하게 잡고 가셔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섹터 2차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섹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한 줄 평 열어볼까요? 네. 오일성 키맞추기 진행 그리고 선별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일성 키맞추기 진행 그리고 선별화라고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도 또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포함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약바이오는 지금은 주도력이 형성됐던 종목들만 좀 갔던 것 같고요. 물론 비만이라든지 몇 개의 어떤 유스플로우가 있었던 종목들을 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다 해드렸으니까 첫 번째는 바이오 시밀러.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오리지널 의약품은 휴미랍니다. 하드리마하고 유플라이마, 삼바나 셀트로는 이어지는 구도. 그중에서 삼바가 좀 앞서나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좀 써드릴까요? 바시라고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DMO, CMO, 위탁생산, 바이넥스 XT팜, 삼바 밑에 있던. 그리고 신약, HLB, SK바이오팜. 요즘에 SK바이오팜 참 분위기 좋았죠. 그리고 ADC, 알테오젠, 리각캠 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ADC에 관해서는 그런 평가를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나아가야 될 어떤 추구해야 될 방향성을 제시한 게 아닌가. SC 제형형 키트리다에 관해서는 다음에 언급하기로 하고요. 워낙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단지 그냥 알테오젠, IV하고요. 정맥주사, 사이드 인젝션 방신하고 피아주방 주사는 시간 차이가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쓰면 자가 면역 정도입니다. 적응증 확대되는 부분. 셀트리온도 지금 진펜트라, 램시마, SC에 관해서 자가 면역증 확대가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화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울바이오파마. 이 정도 선이고. 비만은 한미약품이 대장주로 봐야 되는데 GLP1에 관해서는 중소형주들이 간 형태. 이 형태였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기대에 부응을 했느냐. 기대에 부응을 했죠. 삼바가 이제 100만 원 넘어가면서 오이선 언저리에서 좀 삐적삐적 되고 있습니다. 일단 100만 원 단기저항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삼바는 이제 매도음봉이 거래량과 같이 쏟아지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고요. 지금 모양새는 뭐 아주 괜찮습니다. 나이스하고요. 너무 어떤 캔틀 패턴이나 지지저항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삼바는 프로그램 매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들어맞지 않아요. 참고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셀트리온 쪽인데 20위선 오늘 이겨내야지 좋겠죠. 아래꼬리가 조금 더 달리면 땡큐고. 셀트리온은 자사주매입이 거의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21만 원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21만 원 단기저항이 있기 때문에 약간 뭐 필요하려면 뉴스플로우 시황적인가 그 다음에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힘차게 이렇게 좀 밀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좀 못 밀어주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SK바이오팜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낙폭가 될 때 최대 반등폭인데 일단 5일 선인이니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차익실현 메모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7만 2천 6백 원부터 12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갔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계속 뻗어가려면 강한 종목은 21선을 버틴다. 21선 테스트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오늘 5일 선 키맞추기 했고요.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조금 쉬어갈 시그널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RTO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33만 원 지난번에 33만 1,500원 갔는데 강하게 33만 원을 돌파하면서 위로 뻗어주지 못하면 좀 쉴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쉰다는 게 여러분들 쉰다는 게 하락으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조정 후에 길을 모아서 더 높이 갈 수도 있고 조정이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은 의사결정 과정이고 데일리의 흐름 기준인 것이지 주가를 딱 모 아니면 이렇게 평가 지으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유념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금리나 수혜 아까 말씀드리면서 2차 선지가 가는데 제약바이오가 안 될 것이냐? 제약바이오 됩니다. 오늘 키맞추기 과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연속성 부분에 관해서 아직은 시장에 예탁금이나 거래대금 돈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확인해보자는 거예요. 외국인들 스탠스를 보게 되면 어디 하나 팔고 또 가고 개인 투자들도 어디 하나 팔고 또 가고 이렇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연동관계가 물리면 좀 버티고 이런 쪽인데 그러면 버텨도 가능성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제약바이오는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고 눌림목이 매수 구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지 짧은 매매는 지향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 알테오젠, 리각김, 삼바, SK바이오팜 등등 이런 쪽들은 중소형 종목, 에이프리바이오까지 고수 트레이더 영역이다. 그리고 눌림목도 주도력이 있는 쪽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섹터 제약바이오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섹터 반도체에 대한 한 줄 평 열어볼게요. 네. 향후 업황 우려가 반영 중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향후 업황 우려라고 해주셨는데 또 주말 사이에 8월 수출 데이터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 실적과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브로드컴 실적까지 또 앞으로의 업황은 어떨지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게요. 네. 반도체는 가장 재밌는 섹터죠. 그리고 난이도가 최상급이고 지금 시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반도체 이야기하면 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강의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단지 이제 매달 1일 날 수출 동향 발표가 관세청에서 이루어지고 나서 그 부분이 석 달치 모아지면 이제 분기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대략적인 실적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든 반도체에 관해서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을 쓰고 있는데 향후에 지금 부러질 거다 이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좀 굉장히 평가가 박해요. 사실상. 뭐 그렇게 크게 언급 드릴 건 없고 수출 동향 여전히 1위랍니다. 여러분들 평가하시고. 향후 실적률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여기에 따른 이제 조율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선반영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쌍두마차가 지금 어떻게 좀 형성이 되느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인데 위치가 괜찮습니다. 단기적으로 쉽게 부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모습인데 오늘 저가가 한 16만 8천 원 정도 찍었는데 내일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오일셀 안차가 하면 한 18만 원 정도까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그렇게 매도 물량이 출해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기회로 보는 거죠. 향후에 다시 한 번 저는 8만 8천 원 9만 원 언저리까지는 시기의 문제이지만 충분히 간단한 거 좀 보여지고요. 잠재적 매수자가 반도체에서는 대기 수순이다. 단지 대장주 먼저 반등 이후에 중소형주들이 따라가니까 세턴에 여러분들 업황 변화가 좀 예측됩니다. 반도체는 가긴 갈 건데요. 25년에도 레거시 쪽이 좀 갈 건데 난이도가 최상급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전처럼 HTS 켜놓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가실 거면 몇 개 정리해드릴게요. 동진 세미캠 낙복가대에서 갈 수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으로 실적이 기반되는 쪽으로 주가를 리에이팅 받을 수 있는 쪽을 접근하셔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김민주 전문가님의 스페셜 원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삼성 SDI 준비했습니다. 네. 삼성 SDI 준비해주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경제방송 최초로 같이 시청자분들하고 향해를 하고 있고요.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보유 의견을 계속 드리도록 하고요. 21선 주봉 지금 변곡점에 좀 부딪혔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좀 쉬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월요일이라고 너무 또 텐션 높이지 마시고요. 주봉의 캔들은 금요일 날 만들어집니다. 오늘 어찌됐건 이제 핵션 포인트는 35만 원이 뚫었기 때문에 35만 원 지지력 테스트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넥스트 레벨 이제 또 갈 겁니다. 일단 35만 원 넘어갔고 다음 라인이 이제 어디일 거냐 이게 중요한데 한 39만 원에서 40만 원 저항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어림수 저항일 수도 있고요. 전방 산업 개선이 지금 더디기 때문에 거래량과 거래대금 기술적 지지저항 포인트를 이용해서 분석을 좀 해야 되겠죠. 충분히 갈 수 있다. 단지 너무 높은 단어로 속도를 대입하지는 말자 오히려 급하면 취합니다. 신압으로 자신감 갖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던 간에 나는 내 갈 길을 가련다. 그러면 SDI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 데일리 방송이니까요. 지속적으로 관찰 추이 보면서 리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전략 저희가 자세하게 챙겨봐 드렸습니다. 기분 좋게 9월 시작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더 대일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